승리 밤 시간이야? 어? 뭐가? 뭐가 사라져? 마리조나의 실체를 없었다 이건가? 아... 아...아노사... 이리와! 음...음... 하하하하 야...이지마요... 장난칠 기운은 아니다 눈치코 좀 해야지 오이 오이 그니까...하하하하 그니까 분위기 파악 좀 해 어? 몬도가 났네 나한테 한번 죽밥 세셨지만 하하하하 속아 음...음...음... 으응응 으응응 흥 흠 흠 흠 어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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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것도 만나마이긴 한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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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ly 근데 그거 말도 틀리진 않아요 나도 이화중은 평범하게 방통하는 거 진짜 다 틀렸어? 그거 너한테 얘기하니까 좀 짜증난다? 누가 보면 얘네 뭐 공정과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애인줄 알아봐 가자 일단 잠은 자야지 챕터 2 주관성의 절망 매거지 일상편 일상편이지 일단 체육관은 호주되었다 응? 하이! 으대왕이 너바시떼 잠깐만 이건 또 뭐야 1 2 3 4 1 2 3 4 야! 기어시이 이시만 쟤네 왜 싸우거나 하이... 아니 누가 보면 얘 얘가 흔막인 줄 아나봐 나 둘이 누가 보면 얘가 흔막인 줄 알아 흔막같애 얘가 얘가 흔막같애 보여 하! 하! 이..미미네 어흥 하아아아하 그냥 이 상태에서 신장만 배워 죽는 것도 바쁘지 않나 소라기 우웅 허락 어흥 암살꾼을 비퍽? 별것 아닌가 뽕뽕뽕 아이고 중2병이야? 어둠의 제국스를 해오는 비전에 암살꾼 그게 뭔데 아잉 그니까 그것때문에는 아닌 것 같은데 아 너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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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학급점판을 넘어설 때마다 새우새가 폐쇄됩니다 너..너 이거도다베? 오마에라 감동없는 세대? 뭐 MZ세대 얘기하는거에요? 오마에 음 안됨 암살이 아 혹시? 그게 왜? 에이 좀 적겠지 아 하 으라아! 오이 이이 가네! 흠 이이! 가자! 나도 조사하여 가야지 자 자 오이 어디가 열렸다는 거야? 아아 여기 열렸다는 거네 여기 가자 위에 올라가야지 여기 가자 야 야 근데 여기 계란조 철판으로 맞고 있네? 추영장 근데 여기는 뭐 없나? 여기 좀 다시 할 뻔인데 일단 여기서부터 천천히 조라 하죠 여긴 여기가 에에... 천신만의 전문이 아닌데 이이 형 교실같은데는 딱히 안 넘어가고 근데 교실이 작게.. 어우 롤레아 밖으로 나가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게 좋으려나 여기 또 뭐 있나봐 여기가 또.. 근데 여기는 싹에 뭔가 수영장 말고는 밖에 뭔가 없는거 같다 수영장 저거 연습 Narrative 트레이닝 기기가 있다고? 오그 야 근데 기관총이네요 이거 없나요? 형아 여기에서 보면 발 뚫려 잡을 수 있거냐? 먼저 차이씨 좀 해봐 응 음 차이씨 장군 여자예요 차이씨 차이씨 근데 흠흠 왠까봐 어 어 어 어 그사 죽여버린다 그사 죽여버린다 흠 어 으응 으응 그사 좀 추가됐어 이거는? 으흠 마 요로시이데스카 네 악용 잘 짓을 모르겠네 아 아 뭐지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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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 그리고 히히가 아 아 응 응 나는 은근 물 좋아하긴 한데 난 드러그는 아니야? 난 한 드러그는 거 일단 저기 잠깐만 아 이거 왜 이상한 게 있는 거 같아? 이거 뭐야? 아이씨 못 놓고만 이현 스타일 좋아하나? 취향이 좀 족족하네 아이씨? 야 근데 로커 여기는 로커 하나밖에 없어? 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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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간 로커 아 그거 보니 여기는 텔레비전이 없지? 생각하니까 이것도 얘의 비밀도 아니지? 일단은 사위치 꺼야 한다는 게 있으니까 아 이거 완전 인정하지 이 친구는 잘 도움을 봐서 수영이 났어요? 아 고소시 있구나 여기서 치우는 게 없네 3.edly 잊어버렸 Pardon!! instruction Call of Duty рек 사오고 그래 어? 잠깐만 해야지? 흠 흠 흠 잠깐만 그러면 문을 닫았다 이 마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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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시. 1막에 먹자고 참여. 책들 좀 나와. 담아래. 혼미였다고? 문은 뭐야? 서고? 글쎄 볼일이 있지 않을까? 왜? 아니 근데 만화 같은 거는 그 학교 초등학교에 있는 나라를 못 시키는 건데 그런 게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없다고? 머시경이 없다고? 왜? 거의 없어서 연애소설의 만화가 오이드러브 하는건 그거에 관한거지? 앙성불처럼? 하아... 아들... 극혐가 아니야? 동일지... 얘는... 얘는 그거... 얘는 완전 동일지의 3명이네 어? 이거 어쩌나? 10강 5... 아... 근데 2층을 한번 가봐야될텐데 뭐여지? 수영장! 창고와 목욕탕은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목욕탕이 있는건 알겠는데 창고는 어디있어? 창고에는 식는거 우유로 생활필 아... 어? 어이... 응... 으응? 어어어이... 어어어이... 어어어어이... 어어어어이! 안켈노 그라! 아.. 우리.. 우리 폭주족 형님이 또.. 참.. 하.. 어째버리 얘를 무서워 적응하면서 자꾸 가르쳐달래 아.. 쟤 많이 약해졌어 얘도.. 자 아.. 아.. 복자 붙여넣기 네.. 선생님.. 네.. 선생님.. そうなんだろ? 네.. 왜? 전자 학생 추첨이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이건 그거네 그.. 전자.. 그냥.. 그거.. 거예 하면 안된대 이거 그거 아냐? 교칙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겠지 한번 확인해볼까? 그니까 근데 그새 교칙이 하나 더 추가됐네 아... 자유시간인가? 자 여기들아 잠깐 휴 아 아 코아타한테도 해야지 아 코아타한테도 자 가자 창고가 열대 아니고 여긴데 여기는 뭐야 근데 여기는 뭐 초입군가? 이제 식장고 가는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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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 орт 풍 아 우 그러니까 너는 절대 내 삶이 아니니까 거부한데 참 재미있어 왜 왜 왜 왜 왜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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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 밀크티는 뭐야? 이연 밀크티는 뭐야? 평범에서 형제 주문한다고 그거겠지? 밀크티 밀크티 대우겠다 어쩌고 그런 것까지 세상에 따져야 해? 그건 뭔지 취향을 물어보는가 아 그것은 값지 않냐? 이정도면 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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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막 따놓으니까 이제는 살아라 값지까지 한 거라 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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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그렇게 값지 값지다 , 그래서 애쓰 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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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스 빡쳐하는 모습을 처음봤고 나중에 이거 뻐큐나인줄 알았다 아니 마이 왜이래 쟤도 좋았어 어때? 오쯤봉은 제일 무서운건 얘가 아닐까 싶어 생각해봐 얘가 흠맞게 왔어 왜?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쯤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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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쑤가 쎄스 얘 얘 진짜 아이 쎄스니까 루벤데스크 진짜 개무섭네 개무섭네 에휴 왠지 마주치면 왠지 고생을 할거같아 왠지 아 2층 여.. 아 오케이 아 2층 여.. 아 오케이 2층 가자 2층 가야지 도성은 가 있는거 아니야? 여기있니? 네 네 그건 소맹이가 관실하자 야 여기 화장실도 있네? 화장실 잠겨있어 화장실 거기 그쪽에 있거든 탈축 도대체는 있겠지 이거 뭐해? 뭐해? 우와 야 이거 왜이렇게 썸나? 오? 야 멋있는데? 멋있긴 하다 뭐..やって놈? 뭐..釣리도 같이 한거지 여자는 독서 중이다 카즈가니 시로 고맨 아.. 아니.. 아니.. 이렇게 뭐하는거는 뭐하는거는? 모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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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옹 dot .. 아니 솔직히 독서는 뭐 할 수는 있긴 한데 아저씨사 약속은 지켜야지 소개봐 추위소설 어어? 창고만 할 뿐이냐고? 고우즈 앤더 아..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겠다는 소위하는 그런 거 아니겠지? 어? 어어어 흐흐흐흫 그니까 와아 게임은 게임 게임 아니야 역시로 물건처리 여럿이십니까? 추억의 일종이라나? 일단 위험대상 부여하는 건 저 그 샌체스 룰벤데스크야 그 다음에 소감이 바뀌어야 나 흐흐흐흐 일단은 아... 진짜... 괜찮은가요? 와... 한사연의 범정현이 즉...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대화의 이어가슈 이어가슈 종이 점점 뭔가 사악한 계획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셀스 아니고 초감이 중에서 100% 범... 범인이 확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최초 출제 세이든 아무도 100%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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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Qué? 헐괜 날 fem 미안해 한번 더 해usta 흐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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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hunted 세르나 나중에 이렇게 깝치다가 진짜 죽는 것 같은데 야... 야...미리로 아... 가슴 취급하지 말래 아... 야...미리로 나...미리로 그니까... 얘가 제일 정상 같애요 지금 그니까... 그니까... 용기 내서 얘기해 본다 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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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탄데... 근데... 근데... 에... 어이... 그니까... 아니 왜 이씨... 왜 굳는 얘한테... 그... 고맨나사이... 그니까... 그니까... 야... 나 든든하... 든든하다... 흠... 나 그냥 얘한테... 그래... 흠... 아... 너... 야... 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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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아... 아리앤...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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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후의 망찬에 참석할 생각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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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위염대행상에서 분류를 해...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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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 그거면 일단 매점가서 뽑기는 하면 해볼까? 나 일단 매점가서 뽑기는 하면 해봐 잠시만요 그거뭐야 좀 우는거는 잠깐만 화장실 반지 반지 열었고 몇개만 뽑아보래 음...좀... 야한게 나온거라 오 뭐야 귀여워 흐 고양이가 이렇게 부었네 야 뭔 은반지루야 어머 야 중봉 아 중봉 이렇게 나올 수도 있구나 0.8봉 근데 이게 나오... 방금 그 이미 중봉사 한테도 나오지 않았나? 쿠하탄으로 나오는데? 쿠하탄... 따뜻한 쿠하탄으로 나온건지 이거? 선물 좀 기뻐하겠는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하아... 하아... 한 20%? 30%? 그 정도... 딱 30% 되는구나 그... 그... 그래도 될거고... 그러네 그... 그러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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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0% 더 뽑아보네 생수 야 이거 큐티삐겨 저거 딱 빨리 누구한테 줘야지 알겠어 어? 럭키? 뭐야? 어? 뭔가 나왔어 일단 이 정도만 하냐? 나가라 그 다음에 일단 나가고 애플이 한 번 넣어봐 어? 미네 워저 꼬냐꼬냐 아기 고양이에서 연애사건 연애사건대 이거 후카오한테 좀 좋아할까 어? 키보발리라는게 언제 아 이거는 누구한테 좋아하지 뭐겠네 어? 가격은 싸서 무명이 천 몸도 몸도 마음을 줘요 지금 어 천이 천을 가지고 있는 애가 아 그 센스밖에 없지 않나? 또 나 또 그것 때문에 부활하는데 응? 나 또 시험하는거 아니야? 잘못될까봐 확실한거 해야지 그치? 못짚어 못짚어있고 워터러버 저 쇼용복에 이거는 딱 이게 정해져있거든 다 뽑아볼거야 뭐 어차피 여기 이야 이거는 이거는 이미 죽은 사람한테 정신을 좋아했을건데 지금은 없죠 뭐 광정사 오 저거 이거 예언자 이런것이 주면 되나? 그 점주요 이거? 잠깐만, 팝센스 이게 초기음이냐 이런거는 아 이거는 이건 빵기구나 내가 아까 그 센스한테 줬는데 완전 싫어하잖아 야 그러면 잠깐만 여기 들어가가지고 선물 다 뽑고 가 그러는게 낫습니다 어쩜 지금 여기에다 사용할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지금 못 찾겠지 사모 뽑아가지고 동인지 작가님 그 걔네들 동인지 작가님 걔네들 있었잖아 원래 이거 어차피 지금 내가 뽑아둬 그냥 아 이거 또 종목 나왔냐 그냥 암은 30%가 올려드리지 봐봐 또 세운거 나오잖아 이게 한개씩 한개씩 깔아야 하는데 그냥 이거 한개씩 한개씩 깔아야 그 다음에 좀 어느정도 이제 70% 그 정도 되었을때 그때 한 번 두개 세개씩 한 번 써보자 어쨌든 그때 코인 많이 모을 수 있다고 믿어 50% 나쁘지 않을거 같은데 그러니까 안치면 50% 될거 같더라고 안경 나오고 그 초기 그 초기 한 번만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또 게임은 소프트장 왔다 야 그냥 일단 후지사키 한번 해볼까 개한테 한번 줘볼까 일단 진짜 이거는 이건 뭔 차이야 얘 빨간텍이었는데 기사의 투구 아까 그건 나온거야 50% 이거 50% 블랙다위 권투? 아 아 타쿠한테 주우면 되겠다 해봐 여기 어 초기인 나왔다 봐봐 초기인 나온다니까 다행히 타쿠 그거 나오면 되지 이거 저거 좋아 어 바울 나오네 한 2개씩 한번 해보자 2개 어 방울 나오네 한 2개씩 한번 해보자 잠시만 여자가 이러면 죽는거야? 뭐야 저 라디우? 귀여워 귀여운데 왜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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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저의 충북? 가볼~~장~~ 1,2? 저거 명창전 코난 그거 아니야? 어? 아니 아까 나왔던거죠 잡고 가보자 그냥 잡 컵라면 컵라면 있었나? 컵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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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 kayak 크로 encontra 크로 紀을 잘 넣는다 도전 Williams 컵라면, 레이션 일단은 얘는, 이건 잡블드 그거고, 얘는 동림잡다 걔네들고 커팅가은 결필수는 뭘까? 커팅초, 장미체스티 무하마사는 누가 좋아하나? 잠깐만, 전전우 승부는 커팅초, 장미체스티 생활한 장미체스티 참기면, 이 장미체스티 저의 장미체스티 잘한다 자, 저의 장미체스티 남자의 로망? 교장패스 프로그램 아 이거는 챕터1을 클리어하는거야? 이거 또 뭔가 있구나 밑에는 오케이 일단 한 번 다는정도 가야지 오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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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까 일단 오차원 길내는 것도 예술이네 오 진지방 너무 좋은데 이거? 시선이 너무 좋은데 시선이 너무 좋은데 이거? 시선이 좀 좋긴 한데 얘네들 2층에 있나? 어? 아직 2층에 갔나보다 이거 아직 2층에 가야지 어? 얘한테 한 번 말 걸어볼까? 아 아니면 야 그 풀게이머 어딨냐? 풀게이머야 일단은 처음에는 그 풀게이머 얘는 모르겠고 일단 안녕? 어 어 안녕 한 개 있어 응 괜찮아 괜찮아 선물을 준다 저기 그냥 그냥 혹시 보니깐 확시하게 하는 게 낫겠지? 기다려봐 뭐지? 그냥 안겨둘 게임디 휴대용 게임디 이게 낫겠지? 그거 잠시만 데잇 휴대용 게임디 안다 잠깐만 이것보다 이게 아까 뭐였지? 건네줘 휴대용 게임디 아 좋아한다 에이 어 근데 이게 다야? 형 형 한번 더 해야하나 이거 실수전 아직 초기염 한번 더 해볼까? 한번 더 말 걸어볼까? 뭐야? 걔한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동인지하고 그 다음에 걔 걔한테 나서는 것도 좋을 것 같지 이때 확시한 얘한테 해야지 그냥 노약커피 내 생각에 입맛 까다로운 애한테는 그냥 그 노약커피 이런 거 주고 남자로 들어가야 돼? 아 아오이 소약공 하여 저거 같지는 않았구나 일단 날개차 아오이 요거 하나라도 마주치면 요거 하나라도 마주치면 좋겠는데 바쿠에 바쿠야? 바쿠야는 잘 모르겠어요 얘는 얘는 잘 모르겠는데 얘는 잘 모르겠고 아니요 그 사쿠라 오 그 사쿠라한테 한번 가볼까? 사쿠라한테 한번 가볼까? 사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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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체육단에 있나? 바쿠야마 이거는 없는 것 같다 아 아마자도 없어 야 이거 특정 부위들이 갔는데 식상한거야 근데 내 생각에 여기서 그거 가는게 좋겠어 아 모르겠단 제가 갔잖아 너 언제 볼 수 있었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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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 개 있거든 그 홍기현 홍기현은 좀 어 둘 다 있다 누구한테 할까 일단 얘한테 한번 가보자 아 아 아 아 아 야 그 애 그 애 혹시 뭐야 야 그 애 혹시 뭐야 선물 야 선물 줄게 내가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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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캣 녹색의상 빨강의상 아 아 아 글러브가 이런데 어 글러브 있었어 글러브 글러브 줄게 글러브 글러브 이게 뭐야 근데 글러브 철빙의 소재에 강화하기 위해 강력하게 누군가의 조용 레이버 움직이는 못가구 초기 쇼트 끝이 이건 모르겠어요 글러브 지배자의 팁백 아 이거 그거 아니구나 흥 흥 흥 흥 흥 흥 쥬트 헥 흥 흥 흥 흥 흥 흥 싸우는 중, 숨건으로 지금 나는 유모차에 타는거부터 전출을 시작했다 넷샘이 멜라리스 경기하고 혹시나 완전히 스파인도 경기하고 누구? 어? 잠깐만, 작기 유술인가? 이게 유로? 유로? 학기론 아니야? 맞아? 정확하게 적이야? 그치? 나에게는 너머의 임무이 있다고? 흠 으어엉 흠 으어엉 후지사키 양도 좀 대화 좀 해야겠다 후지사키 양 그 동인보그와 연애소설을 좀 하고 뭐 이런건 뭐 그거? 잡힌다 이민이 이 세기의 큰 거짓말을 보니까 이 세기의 큰 거짓말을 볼 수 있어 잠시만 식당에 가는거지? 식당? 네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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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그는? 주인공이? 그는? 하.. 맞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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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기 형? 저기 오와다 몬도씨? 아니 그런거 괜히 그것만 야 야 여자를 울렸다 남자의 약속 엄마가 일어나고 싶어요 야야 아.. 이렇게 네 응 감사합니다 어? 반했나? 근데 오아가 먼저 오는 사쿠아는 그런거 아까 듣고서록 아무리 싫어하네 엄청 가만히 있을 수 있었나? 좋은 분위기인데 지낼 수는 있나? 나가야죠 일단 나가지 않으면 뭔가 할 일이 없어요 일단 다시 2층에 한번 가가지고 걔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냥 세스 아니면 세스는 뭔가 좀 그렇긴 한데 동인 작가? 동인 작가? 걔 한번 만나볼까 일단? 아니요 야 그 근데 쟤 여기있고 아 호시사키 발이 없네 안녕 함께 있어야지 나 얘기 이야기하는거 좋지 선물 선물 주워야지 선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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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그게 이거 초게임 이거 아까 그 게임 아까 그거 그거 가졌을 때 좋아했지 잠깐만 이거 가졌을 때 좋아했지 이거 게임거 휴제형 게임기 이것도 좋아할꺼 이거 이거 좋아할꺼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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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오... 너무 많이 긁어냈나? 응? 아... 아... 뭐지? 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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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의에 배 피워주는거야? 너무 지나치게 착한데 얘? 지나치게 착한데? 아 그건 아닌데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근데 나왔더니 이연빈소는 솔직히 약간 그거 봤을 때는 좋은데 나는 응 응 응 어? 그거네? 공간이 막아놨는데 모기는 어쩌던거야? 응 응 응 그거보니 그거네 하긴 여기 밀폐된 공간에 왜 모기가 있겠어? 오 오 추위는 자야네 얘가 응 뭐를 했냐고? 응 근데 응 응 응 솔직히 솔직히 미.. 솔직히 아까 그 미소만 띄워준다면 가능은 해 아리가또 응 응 어? 스킵포인트 아 스킵포인트 올렸다고? 오케이 하아 그러면 아 이게 웬만해? 한 번에 개한테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한 번에 한 번에 종인작가 아니면 걔한테 한번 가보고 싶단 말이지 jackets 으 Quefort 으으 으응 너의 봉석을 안야된 너의 봉석은나요? 너의 봉석은나 알겠어 음 혼자 그냥 걔보다 그게 낫겠다. 걔 야말로 희음이 낫겠다. 걔를 은근 좀.. 아니 후카우.. 후카우 만날 수 있네. 연애 그거.. 해주면 좀.. 그냥 은근 사라졌고.. 연애 그거 할 거 같네. 연애 그거 할 거 같네. 연애 그거 할 거 같네. 잠시만 도대체 여기서 진짜 괜찮았어? 여기서 진짜 나 여기서 진짜 괜찮은 놈이 진짜 솔직히 얘네들 처음으로 가는데 퀴게도 은근 좀 호감인 것 같아요 예술도 호감인 편이고 아 나 얘 웬만하게 끝까지 사와드면 좋겠는데 아 근데 뭔가 뭔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를 좀 그거는 그 루아 커피 한번 해볼까요? 꺼져 여기 에이 뭐 이겼어 거기게 이까가 에이 이겨주겠어 야 근데 좀 좀 쎄쎄쎄쎄쎄 가사 좀 빨아먹겠다 아 좀 비유가 쎄쎄쎄 더 친해진 것 같아 자 너 너한테 좀 고급진 거 줄게 우울해시 그치 나 진짜 그렇구나 네 스키야 할 때 그냥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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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에 하 하 하 하 이건 모가지라는 건가 아니라 뭐예요? SNS에 장려한 과거의 연기증을 느끼며? 참 대단한데 얘도 참 배고파? 식당에 가도 되겠지? 잠시만요 왜? 왜? 왜왜왜? 심판? 잠시만요 잠시만요 싸우? 괜히 그것만 하지마 너 괜찮습니까? 야 암만 풍기위원이지만 흠 흠 제메 그걸로 야는거고라 이어가 으응 오 아, 나 진짜 주먹집, 주먹집 패싸움만 하는 줄 알잖아, 나 진짜, 놀래야 아, 뭐야 아, 어떡해, 미소하우 ㅈ, 유호토다 넌, 뭐하고있다 무슨 놈이야 오세이빈 세우? 미쳤구마 야, 안일까, 그라 아, 어떡해, 그라 오.. 어? 야 얘 몸 좋다? 이지마요? 이리야 각란문을 털들어 있으면 좋겠어 지금의 나은 웃어버리지 않네 자신의 심판을 생각하면 어떨까? 얼굴이 막카라.. 온전한 사라지니? 와 타겐 눈도 빨간다 왠지 이시만 하는거야 미래있는거 같아 얘 야 이 형 나 얘기가 나 얘기는 그냥 여기에 있는거야 한.. 한 시간? 얘 좀 꼬였어 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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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냥 포기해 괜히 자룰지 세우지 말고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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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우나이 호소 가 될 마요 마 모락 도쿄아는 1위! 쇼금이... 시원한 놈이 없지만 아카수가 뭐 마케니까 그게 다필요? 야 그 여자... 이 중에서 처형당하는거 아니야? 네네... 일단은... 1절 더... 적도다... 지고그놈 화면에 비켰지 아니오! 이야... 어? 오... 하하하하! 흥! 그룹 장카는가? 아니 그룹 왜 자? 조금만 더 지켜봐야지... 난 지켜봐... 조금만 더... 그냥 거기에다 지켜봐줄건데... 괜히 룰 위반도 아니잖아! 근데 그것도... 굳이 밤시간에 좋아다니면 룰 위반은 아니잖아... 그룹 장카는... 그룹 장카는... 그룹 장카는... 그룹 장카는... 주주주주는지... 그룹 장칭을 INFORMAT 고마워! 엑소! 걔 어쩌자이냐 왠지 아쉽으로 기분 나쁘지 얘는 아 왜 그니까 친해져도 하하하 자 친해져도 나 경례 소오다로 소오다로 나고라 야 그니까 같이 심판은 봐줘야지 그냥 아니 온천은 몰래 나갔 아 지금 뭐야 잠복해서 봤어야지 아유 아 이게 눈치가 없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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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궁금한데 왜 안타까운 거 같지 왜 친해져면 좋은 거 아니야 어 누구냐 누구냐 엥 엥 왜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닌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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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하는 거 아닌데 고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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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왠지 좀 부여하네 어 수.. 수... 소리아 니가 어디야 곳곳에 오실 네 왜 우.. 띵 그니까 잊... 어 뒤바드 나 잠깐 뭐 아 왜 박.. 일단 가보지 뭐예요? 근데 왜? 왜? 자, 나이기 군. 목을 가게나사이. 갑자기 말고요고요고요고? 어? 좀 더! 큰 소리가 나요! 빨리 목을 가게나사이! 왜 갑자기 나만 말고요고요고 하지? 말고요고요고? 말고요고요고? 그니까! 내가 말 걸으면 내가 말 걸으면 내가 말게 된다고 하는 거 아니야? 뭔 말상이야 얘는? 그니까! 아아이 아아이 얜 여기에다 숨어있고 나만 아니 왜 말 걸어가라고 해? 왜 말 걸어가라고 해? 그니까! 그니까! 만약에 체계하도 찍어있으면 내가 뭐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는데 아이고! 어이 토스엔 덧 께서 Smells 왜? 호가미는 왜 불려? 약한 남자 집안에 그러고 가만한 남자 집안에 그러고 난 그러면... 동료 후지사키한테 그렇게 얘기한 것이네 쟤 아무래도 얘 호가를 좋아하나? 차에 모였었는데 근데...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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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뭔 개소야? 어? 어? 어 이것도 뭔... 뭔 망사... 어... 글쎄라? 저... 소금... 이거 보고 짱 안했어요 아이씨 얘는 왜 깜짝아 그 도끼? 으야아 으야호호호호 아이씨 방울... 얘가 갑자기 극복이... 피곤해졌어? 세조해 야... 일단 샤워시에서 세조로 해 아니 왜 샤워시에서... 이거 왜 마이도의 죽음이야 하하... 왜 샤워 좀 하고 해 에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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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소년이 살짝 망상 웃는거라 했나?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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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상끼가 요즘... 웃는거 아니야 우리끼리 뭐지? 잠깐만 그 맥주 한번 볼까? 어? 잠깐만 2층 모두 계단 앞에 개가 있고 고도시에는 역시 수영장도 없지 이동해봐 일단 1층으로 가자 그냥 아니 킥이한테 말해줘 거울까 얘 생각해보니까 개 정체도 좀 궁금하기도 하 그럴까? 음... 그럴까? 그냥 많이 거울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음... 그러면 아까 어디에 있다고 했지? 아까 여기 맵에 있다고 했었는데 여기가 어디에 있다는거야? 여기? 여기가 어디에 있다는거야? 도시? 뭐지? 어어... 아니 어디에 있다는거야? 킥이가 여기는 없는데? 저쪽으로 가지 뭐 뭐야? 킥이 있다며? 어... 맵 음? 쟤네는 좀 아닌거고 체육관 체육관 흰가 아... 아... 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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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센스한테는 일단은 아니 동일이 잠깐 아 창고 한번 가볼까? 난 생각하면 창고를 안가자 정상출사 있고 예언과 있고 예언과는 솔직히 여기있고 잠깐만 기다려봐 쟤한테 말걸기 전에 해야지 여기지 창고 들어가자 들어가자 우와 어? 너 여기서 왔니?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말걸까? 나 뭐 더 있나? 그게 선물 바르게? 흠.. 선물 바르게 오.. 고래인 스토어 좋게 오..있으면 좋게긴 한데 오..이거 말고 딱히 없는거 같은데 지금 흠 흠 오케이 짰싸 야마랑 같이 있어야지 흠 흠 흠 음 그래 레토게임에도 좋아하는구나 흠 흠 흠 흠 그윽 자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근데 내 생각에 얘는 게임보다 피규어 같은 거 좋아했거든 우리야 뭐다 우리야 뭐다 정말 감사합니다 초크크크 신속 야 크크크크 오해만 가 초기임이야 뭐야 그런 이유요 동인인가 보 근데 평경은 안해 나도 평경은 안해 아 그거 아니야 난 진짜 그것도 아니고 흠 하게 그 말이 근데 생각해보면 그것도 맞는 말이야 전문 지식을 하는 게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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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ㅋㅋㅋ 흐으으으음 써클려보니 미안해 나는 이런걸로 좀 지식이 좀 있어요 흠흠 흠흠 흠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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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기주, 크리아보소 워크웨이 일찍 했는데 그 앞에 도구가 끊는거야 자는거야 그 전에 굳이 얘가 체육관으로 모여야죠 또 다시 무슨 짓을 저지하게 만드는 뭐 동기같은거 부여하거나 그..그거같은거 그니까 가다 일단 일단 가야지 뭐 거역하면 죽을건데 안녕 안녕 예 소 안녕 안녕 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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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뭐.. 그거.. 흐흫흫 그건.. 그게.. 음.. 정확히.. 흐흫 흐흫 그 오케스지? 혹시 또? 흠 응 오카르토話이잖아 뭐예요? 응? 응 응 혹시 또? 공차이 혼자? 리얼한話 응 흠 뭔가 약간 바깥에 생각하는 건가 진짜 전쟁같이.. 흠 파인아? 까꿍? 까꿍 역시 흠 흠 흠 흠 흠 뭐.. 흠 흠 그러세요 흠 흠 흠 흠 흠 뭐 어떤 얘기 흠 흠 흠 그냥 로봇 같은 거 아니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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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아니 사람을 죽여야 위험치진 아니냐? 흠 흠 흠 역시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그래서 .. Diane 어차피... 왜? 아... 근데 나도... 와... 근데 뭔가 즐기고 싶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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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여기서 그냥 싹 까발리자고? 오 진짜 말게? 어우 야 다행히 막아줘야겠네 얘는 뭔가 숨기는게 있구나 진짜 실패하기보다는 뭐야? 얘는 뭔가 좀 있는거 근데 얘는 과거로 화요한데 이게 뭔가 좀 있을거 있나 얘도 시우미 저기 다 알지 않네 쟤 왜이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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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창규 창규 창규야 고.. 고맨나사이 그래 저..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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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마요시픽이네 소우잖아 흠 흠 흠 흠 흠 흠 24시간 정도가 조금 부하는데 나 흠 흠 아.. 크으에 쟋 dog응 아이 괜히 이거풀려게 새우고있나 이시마루 에어, 공략放送です 오후 10시になりました ただいまより夜時間になります まもなく,ではでは そうだな でも、正直に何かちょっと不安が 何かちょっと、センスな感じなのに何か なぜに、フーカーが、トクはが好きなんだけど、このようなことはあるのかな 난 뭔가 알 것 같은데 아니 왜 비극이야 왜 이거 야 뭐 울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어? 나 어? 이현아?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야 깜짝아 너 왜, 왜 하니? 완전 노예네 그니까 뭐 야 그게 제일 무서워 뭘 가르쳐줘? 아 제발 그러니까 아 진짜 아 제발 제발 아니지 아니 형 왜 아 잠깐만 잠깐만 식당 식당 누구 있어 지금? 아 나 이게 사이 자 오가미 하가구에 이제 그 걔네들 나쿠야까지 일단 흠 흠 오시야 아 제발 아니겠지 나 어? 네 허어? 그니까 흠 흠 흠 아.. 그 부분이 아.. 나이 같은건 그냥 평범한 비밀치 모르자 남자한테는 뭐 말면서 비밀치 모르자 미니티 나를 빨리 찾아야지 야 온천 온천적으로 다 초인종으로 눌려봐 그냥 여긴 일단 아 이거 싸우나? 아 잠깐만 혹시 모르니까 온천이냐 이런 데도 하면 돼 아 나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좀 구현되나 어 잠깐만 쟤 아 쟤 원래 있었나? 뭐지? 추왕장? 왜? 뭐 문이 열려있으라고? 왜? 지금 지금 수사 로크 로크를 해외 하 하 아 아 잠깐만 아 아 수사 하 아 아 수사하면 여기 타이시에 있다는 거잖아 그니까 하 초감해 그니까 아 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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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자 뭐 여자애 누구이지? 키이기 후지사키 후지사키 또 누구이지? 아오이 세명 아니야? 제발 누구야 헉 후지사키 오마이갓 와 와이씨 바울 피해자를 보냈네? 아 흠 그니까 나도 좀 시간이 좀 필요했어 후아 으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앙 진명이 흥 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해할 수가 없나, 지금? 아, 왔구나.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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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사이가 발견하셨습니다. 이것도 3명 이상 오면 안내방송이 딱 완료해지네. 사회의 10시간 후, 각주 사이반을 열어줘요. 감사합니다. 3명 이상의 시체인거 너무 좋군. 그때 마이주노는 마이주노 때는 완전 의식 완전 의효자이네. 4명 이상의 시체인거. 그러면, 죽은거겠지? 야, 얘가 침착하지도 못하네. 그러겠지. 어쩌겠니? 오늘이. 아, 사코야. 착한. 넌.. 뭘, 뭐하는가? 고기아! 플레이하다. 대충 보니까 일단은 뭐 내가 일단 비닐상편은 나중에 할건데 일단 지금 할 수는 많고 일단 대충 봤을 때 여기 역도가 이제 흉긴거 같고 역도가 흉긴거 같애 뭐 핏자국이 있고 이거 뭐 불려도 뭐 이런것도 있고 뭐 훼손되어 있고 일단 지금.. 지금을 알 역도가 이상한게 그건 뭐고 정확성은 참 흉갓네 일단 다음판에서 재료 한번 추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아니 근데 참 좀 그렇네 아 근데.. 아.. 좀 되요 왜냐면 여기에서 이게.. 얘가 이제 없애.. 없애니까 이제 아.. 그냥 미성료 2명이 확 사야죠 모르겠는데.. 에이.. 어디서 세이브를 하는 소로 하겠군.. 아.. 자.. 당근동판 희망의 그 절망의 고급효 이번판에는 2.. 1 3편 1 3편 1 3편 2 3편 이제.. 아.. 솔직하게 이제.. 아.. 2.. 2번판 피해자고 어? 이제 다 깨지 그거랑 먼저 변비하고? 왜? 그가 엔컬씨가 좋겠어요. 그게 뭐? 어 블려드 뭐 러쉬 다임메씨라고 잘해요? 왜? 아 제로사이더쇼? 어? 그렇겠지? 진짜 제로사이더쇼? 여기 진짜 멋있어 아 제로사이더쇼? 에이 아 제로사이더쇼? 왜 보고 오지? 보여줘 제정식 근데 너도 좀 그런거같은데 내 생각에는 왜? 왜왜왜왜왜왜왜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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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야 피일로 기절을 받는다고 했잖아. 아니 공포에만을 못 보게 돼. 야 너는 진짜 아무거나 친다. 참 특이하다 너는 진짜. 응? 응. 응. 고의적인 지침. 응. 응. 얘들은 괜찮아. 응.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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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뭔가 얘. 뭔가 좀 이상한데? 너. 괜찮니? 깔깔? 어? 어? 응? 응? 뭐야 얘. 미쳐 보인건가? 난다구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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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고의초와 고의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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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인격이 바뀐거 같지? 살짝. 캔슬도 바뀐거 같아. 얘. 응? 그니까. 응. 응? 다rin이. 예. 사이는 CV야말이다. 그래. 응? 네. Buenos. 하여기 조이지tar sake Jahre이니. 네, 이게 데ället 이 unsure다. 우 flab으로 보는거 같아. 응. 아이 그런게. 수상 windy. conscious 그때 잡아야하지 말아. ira. 알았어. 뭐하자? 흠 무슨 말이라도 말해 흠 흠 물론 아 이게 왜 당연한 일처럼 얘기하냐 왜 조합을 하기 위해서는 흠 흠 솔직히 얘는 외매는 끝까지 살았는데 피해주는 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다...놈이! 아...놈이! 다...놈이! 다...놈이! 오이! 그는 닌맨... 이야... 아코야 얘 진짜로... 흠... 아니 근데 그거는 말긴 한데... 도생다! 왜? 난다. 그는 닌맨... 야...놈이! 심하게 할 수 있잖아 얘는 이... 다...놈이! 이야... 이야...놈이...놈이... 야...놈이...놈이... 개멋쩍! 근데 그거는 맞긴 한데... 다...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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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거는 걱정하시고... 왜? 이산... 이산...놈이... 나의... 그 검정이를... 죽이시는거는... 주사이냐? 그거 하면 더 없을 수 있다는건데... 이산...놈이... 근데 그건 왜 말이야 일자식아?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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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솔직히 1챱소에서 3명까지 주는거니까 2세명을 주는거니까 흠, 오 모 시러이 그니까 빨리 보면서 그 상황을 확인하려고 오전 2시에서 학교적인 이체 뭐에 치명상의 모습을 지켜야 해 도전다 도전다 수사회 현.. 협력을 하겠지만 협력을 하겠으만 일상은 난데 높이 타고 있는.. 아... 차이 그냥 키위기한테 맡겨두는거면 좋을 것 같은데 난 안와래 셀마나 있는가? 셀오? 셀오? 이그소 아니... 그때도 함께하지 않았네? 야 일단... 휴... 니오다라 난다 그니까 그니까 왜? 얘는 뭐 단서가 있나? 일단 역도 아잉... 피자국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피자국 흠... 그리와르 여시 이거 재밌어 근데 이거 말고는 더 없는 것 같잖아 일단 예를 들어 한번 볼까? 그녀석은 자신의 약감에 대해서 큰 컴플레트 하긴 후지사키의 컴플레트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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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흠... 나는 저 녀석이 제발 이곳에 온거라고 생각한다고? 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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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그건 많이 했지 얘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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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 흠... 흠... 몰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할 수는 모르는다고? 근데jets.... 흠... 야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끌려다니는 기분이네 뭔가? 여기도 뭔가 있냐? 그냥 혼자 수사하게 됐지 참아 힙합 코인 찾는 거 됐어 뭐가 있다는 거야? 조사 장소? 조사 장소? 그 차를 찍어놔야 하는데 유튜브? 음.. 음... 남자타이씨 야이씨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아이씨... 바보? 뭐? 지금 뭐야? 나 얘 비옹함이네 뭐... 볼게임 뭐가 있냐 아... 키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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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자씨 에? 뭐야... 그니까 기질려졌냐? 쏠 뭔가요? 응 성명에 맞는 탈식 어떻게 들어갈 수 없을까 성명에 맞는 탈식 어떻게 들어갈 수 없을까 맞다구멍 흠 흠 멋지어 그렇겠지? 그니까 흠 흠 흠 정자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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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없는 건 금지되... 또 있진 않다 아... 아... 야 근데 허리 잘... 이렇게 흠 쟤 모노쿠아 초가미한테 완전 기대되어져 있구나 방치 후예 형? 형관호예 끌려다니는 기분 난 이런거 진짜 재밌는데 왜? 여기 뭐가 있는데 뭐가 있다는거야 웃겨나? 죽은 인간의 반응 저게 에노시마 양 마이조랑 레온의 그 변자 학생이야? 그니까 누구야? 흠 흠 음 아 삼 저게 내가 저게 저게 이 코아 4 아 아 아 아 설마 야구공 이거 그 뚜르겨 맞어가지고 완전 그게 된거야? 그니까 야 솔직히 고장 안 났어 이거 8 알ра 왜 왜 왜 injuries 왜 음 왜 쉽게 망가지지 아닙니다 그런 것ども 막 망가졌는데 왜 이렇게 이때 전자와 학교 수첩을 안 망가졌지? 아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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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지? 이거 그냥.. 가도 되는 거지? 아니야? 야 근데 잠깐만 기다려봐 여기서 뭐하고 뭐 써져있지 않나? 아 이슈마 요키 체조.. 갑자기 뭐 그 둘레는 왜 안해도 될까? 얘한테 많이 한 번 권하나? 제노사이저 쇼 일정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아무것도 말해봐 근데 왜 그걸 타고 생각하는거야? 왜 굳이.. 왜 그렇게 다른사람들 아닌가? 왜 제노사이저 쇼 일정지? 뭐야? 왜.. 뭐.. 너한테 그거 보여주겠다고? 보여줘봐 나도 궁금하네 지금 흠 흠 어느 장소를 보여주자 거기다 근거에 보여주자 거기다 근거에 보여주자 흠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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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오이 롤도 왜.. 왜..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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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까만 해도 좀 있다 그.. 내리쏘 가자 가자 자 여기지? 왜 안내요? 뭐야 아 호카 된다 이 자리에 똑같은 거 같은데? 그러니까 내버려 누려고? 일단 도움을 열어주세요 잘해보이는 거 아니야? 내버려 주지 않나고? 제노사이더 쇼 공부하고 있지 응 상기당이 쫓자네 의미는 모르겠는데 문을 고정시켰어? 아니 근데 그거 보면 내 생각엔 또 무슨 비밀 같은 게 있지 않을까? 내 생각엔 그 제노사이저 슈랑 뭔가 후카와 연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 근데 뭐 아닌가? 야! 그러니까 생각이면 너밖에 없다 솔직히 얘가 한번 그니까 방에서 나오라고 오 뭐야? 해주네? 응? 해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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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얽? 뭔 covet이야? 하지만 완전 비가 이제 헤네 어디서 막 해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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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긴 해주네 resurrected 해주네 해주네 왜? 그니까 약속 난다 얘네들 몰라? 뭐 어쩔 수 없지? 강제 생각할 줄 모르겠네 네 간다 이제 살 수 있는 거야 아 왜 쫄친 거야? 원오팅? 도서관? 결국 같이 가는 거네? 여기서 좀 찾으면 되는 거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어? 뭔가 여기에 증거가 있나? 어? 어느날 어느날 대통령이 암살 사건에 가 조사 보고서 왔어 흠 흠 흠 백에 움직이는 인간을 삼칫하자 왜 이렇게 알면 안 되는 게 많아? 흠 흠 뭐 예를 들어서 흠 지금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니 애가 사건소 흠 흠 흠 흠 흠 아니 왜 이런 게 이런 것도 왜 이렇게 하나? 무서운 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야 뭘 찾아야 하는 건데 흠 오 흠 흠 흠 흠 흠 흠 흡 흡 진짜 진짜 흠 연장코드 석을 흘려와? 아니 그래서 증거는 아니 그냥 관심을 가졌던데 오 멋시러이 제 빨리 사려줬으면 좋겠어 그냥 한 명이 있네 흠 흠 흠 흠 그냥 흠 흠 몇 번이나 흠 흠 야 흠 아 아 아 아 아 아 야 국내외로 불가능한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데도 볼 수 있다는 거 아냐 누가 누가 제일 악취 이거 한국에 이제 국회의원 중에서 뭐 누가 제일 악취 어 예를 들어 찌개 하자니까 공방에 공싱해야 된다 즈 말이 흐흐흐흐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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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아 흐흐흐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아... 야 양이 많아 또? 보산 제노사이즈 수업상 두가지 특징이 있고 와... 피노론사기 삐봐 그래서 아까 그 글씨를 뭐하고 했다고 한가지 없었잖아 메라닌체요 사기자냐고 피해라고 메라닌하는거에요 그러니까 니가 니가 별명을 붙여주긴 했는데 정확히 어떻게 죽었는지는 정확히 설명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네 즉 본인을 찾으면 되는거야? 근데 본인이라고 만약에는 어... 즉 에이... 재밌어 나 야 근데 내가 옛날에 그... 상글놈파 원하러 그... 한적이 있었거든 그때도 살짝 좀 뭔가... 약간... 그... 미친놈이 있긴 한데 네... 그니까... 아... 그것처럼 되니까 막... 불면서 부착하면 보여주지 됐네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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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됐어 야... 하... 아... 나.. 아둠 내게 아... 야 이렇게 죽은거야? 야 근데 잠깐만 화나게 혼자 채취 쇼지같고 미소년저도 없겠네 얘가 어 근데 여기는 근데 근데 뭔가 좀 다하잖아 제노사이더스 씌우네 여기는 흉가 같은 방법으로 사내량이 있고 같은 방법으로 매달려 있긴 한데 이상한게 여기는 이거는 가위가 있는데 가위가 있고 근데 이거 사죄해보니까 사 남잔데? 남자 아니야? 다음 페이지? 뭐 뭐 학생 해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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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체관 장애 해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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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단 남자 사이에서 한번 가보자 거기는 무슨 증거가 있니 없니 지가 뭐야 야 어 안녕 야무안 어 뭘 찾았어 셀프 양도 뭔가 셀프 양도 뭔가 지숙사 창고에 일단 한번 가볼게요 일단 남자 화장실 한번 가보고 남자 타이틀 흠 음 어 잠깐만 야 뭐 포스터야 야 잠깐만 야 원래 남자 아저씨 원래 이거 아니었잖아 아 저 조사할게 남아있잖아 아 수영장 아 맞어 수영장 한번 가봐야지 뭐 있어 여기 뭐 있어 여기 아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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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게 진짜 포스터가 바뀌었어 아오이안 다 모아보는게 낫지않아? 아오이안 다 모아보는게 낫지않아? 전자학생이 출점이 없어졌어 아오이안 다 모아보는게 낫지않아 노프같은걸 묶여줘 어? 콘센트? 군사 아이안 속음 아아 아아 ㅋㅋㅋㅋ 미니뚜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어? 프로틴 커피를 잘 입었으니까요? 그거 커피에서 흘리는 건 어디서 뽑아요? 어? 그러면 그게 남자 화장실에 가져온 거... 남자 화장실에 가져온 거죠? 소유가 wonder 그... 어...? 그가... 남자 화장실에 있는데... 악... 오케이 오가미 찡클 자쿠라 찡클 분명 약함 후지타키의 콤프렌트야 여기는 어쩔 더 나가와 일단 일단 도서실 가면 나쁘지 않을까 여기는 없는거지 일단 아까 여기였나? 아 없어졌어? 아 얘는 그때 좀 가지고 나가네 또 도서진 와가지고 도서진 안한거야? 여기에 뭔가 더있나? 여기에 뭔가 더있나? 음 음 음 음 음 찬성 어?? 귀에angan 뭐 또 있나? 컨텐츠 네 연장콜루가 없다고? 연장콜루가 없는데 증언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 잠깐 토카는 계속 거기에 있는 거야? 아기야, 걔가 어디에 있다오? 차고? いいこな そんな 어? 나도 밖에 냈다 창고는 어젯밤에 밤지간대일이라네 아라 이런 시간에 이런 곳에 뭐를 가지고 있는지 응 응 응 응 좀 응 응 왜 알았지 너는 아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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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아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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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빨리 응 응 응 응 아니 근데 이게 밤에서 운동하는 거는 적용이 안 돼 있으니까 규칙은 아닌 거 같은데 왜요까 얘는 몰래 잠깐만 가방은 어디다 생긴 건가 뭐해 뭐해 지금 일단은 여기도 한번 가볼까 혹시 모르는 거야 역조긴 하겠지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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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응 난 그럴 줄 알고 둘째나에 난 솔직히 이럴 줄 알고 내가 더 친하게 지냈는데 아니 그니까 나는 더 친하게 지낼거야 그 누구랑 친했어? 손해봐 여자하고 안 친한다고? 응 같이 오... 설마 그건 아니겠지? 그 총각 님처럼 윽 으음 그건 아닌거고 내 눈에 그 토큰니처의 글쓰도 모르겠어 약간 그런거 같아 어? 뭐야 바위드 끝난거야? 후 에이... 복무 맏이疲다라는데 오메이커 시작해볼까요? 오 마치카네는 작품살판을 너만 기대래 그럼 이쯤은 바쇼니 슈고 오 네가이심아스 그 어머니 나 그때 그 후지사키야 아니 했었잖아 엄청 엄청 친하게 말거리는거 같은데 학교에리아 1칸에 아르 아카이토비 우푸푸 오케이 알겠어 에이 가자아 어쩔 수 있겠나 누구? 바쿄야 바쿄야 어 아 아 바쿄 바쿄 가 아 넉 아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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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흠 뿌 뿌 뿌 뿌 계속 오케이 그거는 미워 미워 할 수 없는데 그녀? 난 좀 증인증했는데 좀 그녀 그놈일지도 뭐냐 그놈? 예산을 한 번 사마십시오 까지 여기가자 시작된거지? 그냥 인테리어만 바뀐거 아니야? 빨리 시작해야 도끼도끼가 하질 않아요 목숨을 건 재판 목숨을 건 속인 체력 목숨을 건 배신 목숨을 건 수직해 목숨을 건 배신 목숨을 건 배신 목숨을 건 목숨을 건 학급 재판 목숨을 씁 목숨은 이것도 머싱은 초콜릿 패티 오케이 짜잔 시작 오케이 캐치 형태고요 크로だけがお仕置き だけど もし間違った人物を 黒とした場合は 黒以外の全員が お仕置きされ みんなを欺いた 黒だけが 晴れて卒業となり さてと じゃあまずは ヒナで 高級の人物を 攻撃中 今一曲 これが なんで いい lying in the world 구성 신용해서 홈군의 질 Mauritius 연합을 받을 게으러 여기가 공기지가스러움이 물 sontimar 힉퍼바이브 아니죠? 일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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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쿠하라 어떡해? 그치 얘는 제노사이저 쇼 하고 생각하니까 역시 그것만 할 줄 알았어 뭐해 뭐해 론떨 론뉴의 새 요소가 졸아 이리와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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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ジェノサイダーショーは私たちの中にいるのですか? 근데... ジェノサイダーショーは私たちの中にいるのですが... マゾマゾマゾか? 周り駆いべ! はい、私たちの中にいるのですが... 私たちの中にいるのですが... 私たちの中にいるのですが... ジェノサイダーショーは... 他人の中にいるのですが... 他人の中にいるのですが... 私たちの中にいるのです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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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はぁ... まasa... くっにかん。 わざとに... しかもそいつは気がついた後... 藤崎の死体を見ても平然としていた... つまり... お前の中に血の苦手な人格と... そうでない人格が混在しているということだ... うーん... うん... 내 생각에 자신의 인격, 제노사이더의 인격을 쫓아내려고 이런 거 그런 거야. 그가? 근데 경찰이 아예 못 잡는 거야? 외모만 받고 외모만 닿으면... 외모 금방 알거든. 그가 그녀의 며칠 문구멍으로 전달해 왔다는 얘기는... 그가 그녀에게 당신의 맘에 대한 정보의 이야기였어. 그는 그녀의는 말에 자신의 유혹이 있어. 그는 그녀의 마땅이, 항상 흑아내는 것을 피어내려고 그는. 아, 후카미가 얘한테 상담한 적이 있어, 또 후카이가? 그걸 또 사귀게 해보았네 그때만 있어도 자신의 불가능을 열어주는 것 같아 근데 얘가 전소를 얘기했겠는데 여기가 현실이예요. 恋아小説의 세상이예요 그리고 약속을 잃은 것은 그쪽이 앞이예요 너는 정확히 갔을 수 있겠지 뭐하고 얘기했는데 음... 근데 살인사건이 이어났으니까 이제는 그걸 배신하겠다 이 뜻 아니야 결국에 아니 근데... 그쪽이... 완벽해 역시 완벽해 정말残念하구나 그 노력은 었데벅бу고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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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끝에 다음은 직접 전자사 overstated 나중에 직접 인터넷으로 얘기해보자 어? 아니? 어... das? 저..저.. 그.. 어? 기저에서? 어? 잠깐만 오오오? 오오오? 타블람이 더러니까! 에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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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또 뭐야? 근데! 뭐? 뭐... 뭐... 아 진짜 자종이였잖아? 나 그거는 했구나 아 진짜 자종이였잖아? 나 그거는 했구나 그니까 아 진짜 자종이였잖아? 나 그거는 했구나 그니까 쟤네들 자종이였잖아 왜 바냐? 그니까 다 말해라 아 어떡해? 그니까 뭐야 뭐하는거야? 야, 핸샷 높은데? 야, 핸샷 높은데? 하하하핳 와아아 아니, 제거 사이더 학생들, 제가 한 번 더 듣고 싶어요 진짜 뭐하나? 하하하 아, 뭔가 얘기하는, 얘기하는거 같은데 뭔가... 아, 이런 얘기하는거같은거 같았을때 그 얘기하는거 같았을 때 그 얘기는 어떻게 생각했을거지? 아, 알려줘! 사실 얘가 흠막이진 않을 것 같고 일단은 뭐.. 거짓말이없어 너는.. 너..너와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니깐, 사이틴의 경찰과 사이틴의 경찰과 사이틴의 경찰과 사이틴은 정말 무력화됐어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음... 일단 증인이... 동기 모아를 이좀, 마치 나이 나이 워키라고 이놈, 오레 타ちは 모노쿠마 이 외래 다 나 24시간 이나이 니다레가 오고 쪼쫓용시 나ければ 恥ずかしい思이대 야, 다레니모 이해나이 각오 바라스 대와라 푹과와 토오코의思이대 야, 각오가 제노사이더의 견다라 도가 진짜 제노사이더 그런事을 바라사렸면 푹과와 토오코는 間違이なく 함유될 즉, 그녀에게 절대 바라사렸던 동기들도 존재했단다 아, 그렇구나 나로노노노노노노노 좀 잊어버렸어 내가 본인이잖아 그러겠지 나도 솔직히 좀 의심은 되긴 한데 아닌거 같고 그렇지만 너희들처럼 죽을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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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게 사실이네 내가 믿을듯 그렇구나 죽을듯이 죽을듯이 믿을듯이 아니 사인기야도 아니 뭐 뭔가 걸려 신체 창원 나 내가 죽을듯이 いや~~ そんな言葉を誰が信じておもう? 何や? アリバイでもあるパテツですか? 何だってなんかそれっぽい! 今回の殺人と過去のお前の事件 完全に手口が一致している 手以上の根拠はあるまい わははははははははははははは 諦めろ!犯人はお前だ! アクション殺してないや~~ そんな言葉を誰が信じるぞ アリバイでもあれば別ですが 何が見たってなんかそれっぽい! 今回の殺人と過去のお前の事件 完全に手口が一致している 完全に手口が一致している 本当にそうなんだな 藤崎さんの殺人と過去のジノサイダーショーの事件 完全に一致しているとは思わないけど ああ? 誰が違うの? おやおや? バカはないの? おお! どうだこだ! じゃあ教えてんの 私はね 真理と情熱を持ってやってんの だから 私の殺しには一流ならではのこだわりってもんが 人気ラーメン店がスープや麺な具材にこだわんのと一緒 だけど… この藤崎さんの殺人は… これは人気ラーメン店監修のインスタントメンテエードの仕上がるよ こんなの私の仕事じゃないわ! もう一度ちゃんと説明するけど… 藤崎さんの殺人と過去のジノサイダーショー事件には… 明らかに説明することは二つ存在する 過去のジェノサイダーショー事件の被害者たちは全て同じ方法で殺されてたみたいだ。同じ方法。 受験ファイルを見る限りみんなハサミで殺されてたんだ。 でも藤崎さんはホームをオーダーされて殺されてたよね。 確かに過去の事件とは違いますな。 何だよね。いつも同じ手口にジェノサイダーショーが今回に限って手口を変えるなんて、でもそれだけじゃないんだ。 異なるにはもう一つあるんだよ。 そう、私の殺人芸術において血文字がチャーシューだとすると、貼り付けとは今まで煮卵なの。 ラーメンに食べるのそろそろやめね。 今ラーメン目的が仕上がって。 つまり2つののそろやめとはその貼り付けに関するものなのだな。 背景の… 座席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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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 座席の… 座席の… これだ! 座席の… フジサキさんの貼り付け… あ、そこで使われてた道具を覚えてる。 彼女は手をロープ状の物で結ばれて貼り付けにされてたよね。 それがどうしたのでする? 하지만 또한 쇼사라는거에 마구?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게 마구이? 난 알 것 같은데? 너희들 죽이잖아? 14장인 거? 너희들 죽이잖아? 너희들 죽이잖아? explain 뭐야? 여자친구만? 그 남자지만 그냥 푹 기억을 찢어버린다는거 아냐 오우 오져워 오우 오져워 오우 오져워 오우 오져워 목..무회ない거 아냐 부주사키가 한번 못냐라 한 척이야 넌 정말 모든 구매내리 너의 취미와 추구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건 아크맞이 취미와 추구의 얘기다. 죽을때면 죽을때면 다른 말은... 왜 이리 안해? 왜 이리 안해? 박규야 당황했어. 나는 죽을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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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 하지만 당신은 죽을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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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때면? 왜 이리 안해? 누구야, 밀린지 면을 부를테면 죽을때면? 그래서 무서웠고, 그 암에다. 그게 또 다른ness. 그리고 당신이 죽을때면 죽을때면 항상 이것은 종없는 죽을때면 안당하고. 누군가에서 죽은 거 준다이다? 내가 누가 사용할거야? 학생에 적당한 하샤이 없어서 제가 담벨을 사용했을래요? 적당한 하샤이? 내가 사용하는 것은 적당한 하샤이지만 가이아에 희석을 가장 큰 하샤이예요! 또한 이 학생에는 이 학생에는 없을거야 그거겠지? 그건 어떻게? 쟤쟤쟤쟤! 나이? 또 뭐지? 소비済? 이리젤놈 아, 그... 쟤 당황했어 근데 지금 이런 거 나은 거 보인다... 아닌 거 같은데요. 그 자체는 그 자체는 그 자체로 만들어졌어. 그 자체는 그 자체는 알 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모방봉이 아니라 본인의 시와 같은 말이었어. 근데 모방봉... 근데 모방봉인 것에... 무조건 가위만 사용한다고 하니까... 모방할 수 있는 인물? 누군데? 누구야? 모방할 수 있는 인물? 예? 잠깐만... 아... 얘가 뭐든지 다 알 수 있잖아. 얘 아니야? 얘가 그 제노사이더 문서를 알고 있어. 내가 찾았어. 얘가... 그러니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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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LEG gonna 데 도 bye! 그는 제로사이더의 쇼는 자신의 죄를 지켜낸다는 것 같군요 그럼 엠마을 퀴소해서 저의 한골을 데려가게 된다는 것은 이겨낸 메가냐고! 제 호카우 초코양 제로사이더 쇼양 똑같은 거 같은데요 뭔가 대답해 대답해 では聞くな。いつから俺が怪しいと思い始めた?それについてはどう答える? 今振り返って考えても、死体を発見する直前の戸上君が報道。 あれだけちょっと気になったんだ。 今振り返っても、女子校衣室に行こうとしてるんだよ。 男子校衣室から見るはず。 被害者は女の藤崎だったから。 だから女子校衣室を先に調べると言ったまでだ。 次は女子校衣室に行こうと。 初めて女子の女子に行こうとしましたね。 私たちが変なものが難しい。 なにが難しいのか、なえぎよ。 教えてもらおうか。 兄に変なものにいる人は、おこ? 듣고싶어..뭔데? 코드라가 기억인다 바염에 약속이 두고 왼쪽으로 기억을 사용하지 못하면 코코바라는 향물 속으로 잠시 후기가 달라 잠시만요 그리고 스파이크 스파이크 쥬 쥬쥬 애기야. 그래서 예쁜 여유가 여유가 있는 입구에 찾아보기 때문이에요. 이때부터 보기 싫다는 말에 해달라고. 어디서 어디서 그러실지? 내가 pull me. 이 아이들과 여유만 해달라고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왼쪽 마우스 버튼도 약점이 많이 있어져서.. 아.. 누르고 있다면.. 실제 발휘하는 행동이 있다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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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피해자 후진을 시작할게 아 자고 이거 아니야? 미안해 미안해 이거 아니었구나 미안해 자 이 중위에서 발만에 부치섭을 적게 하루라 모르겠다 아 근데 여기도 조금 민리네 아 취해자 후진사키 2장에 대해서 기름 억지한다고 했어요 도가미는 제 재앙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유일하자마자 전세 총리에 대해서만 더Corps 우선 도가미는 제 재앙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거 아니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도가미는 제 재앙을 공부해놓은거에요 이건가? 도가미는 제 재앙의 재앙을 공부하는 거에요 아 이거 피해자 호지사키가 아닌 건가? 아 잠.. 야 얘.. 아휴 씨.. 아 여기도 시간 다 잡았네 아 여기도 시간 다 잡았네 아 여기도 시간 다 잡았네 음.. 시체 발견자를 해도 자 잘 가 아휴 아휴 씨는 누군지 누군지 아휴 씨.. 아휴 씨.. 아휴 씨.. 아휴 씨.. 아휴 씨.. 아휴 씨.. 나의 죄인인 건가요? 아휴 씨.. 아휴 씨.. 아휴 씨.. 아휴 씨.. 아휴 씨.. 뭔가 찾아낼 것 같아 무섭지에 정리를 해봐 잠깐만 찾아보봐 二つの事件が添えてるね。 もう一回私から説明しようか。 私が殺して使うのは自作の前畳。 貼り付けに使うのも自作の前畳。 ですが、藤崎さんの貼り付けに使われていたのはロープじゃありませんでしたか? ロープがありやん。 そうだ、確かにロープだったぞ。 ロープ、ロープがある。 ロープは怪しいですな。 ほい、トガミ。あれはどこから持ってきたんだ? あんなロープに見覚えなどないのよ。 トガミ君は見覚えがあるはずだよ。 藤崎さんの貼り付けに使われたあのロープだ。 あの延長高度にね。 延長高度ですか!? 実際にトガミ君は図書室であの延長高度を使っていたんだね。 しかも、あの延長高度か。 事件後には図書室から亡くなっていたんだ。 延長高度を使っていた本人は、そのことに気づかないはずがないよ。 今、延長高度を持ち出したのはトガミ君だ。 以外には考えられまい。 なるほど。そうか。 では、結論はこういうことか? 実際に、宣伝の中で、宣伝の中で、宣伝の中で、 宣伝の中で、宣伝の中で、 宣伝の中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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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ジェノサイダーショーの仕業に見せかけた。 彼らがためなんで売り込んだよ。 それでいいのか、 ということでいいだ。 그럼 얘가 범인이 아닌가? 잠깐만 기다려봐 오 제로사이더를 반대하는데 그니까 이게 뭔가 좀 찝찝해 나도 쟤 뭐지? 쟤 뭐야? 아 이거 분야에 이렇게 있는거야? 뭐야 얘 그 소각이면 반응이 아까 범의 형자? 맞나? 그니까 그치? 죽었을 것이다? 왜 단답형이지? 왜 의문형이지? 그니까 종료랑 했네? 그니까 종료랑 했더니 말하는게 좋겠지? 그니까 종료랑 했더니 말이 있겠지? 그니까 종료랑 했더니 몇몇을 거짓말을 거짓말을 해 그니까 종료랑 했더니 그니까 종료랑 했더니 포스터? 恐竜だったりして。 それと、もう一方の男子更衣室に貼られていたのは、女子に大人気のアイドルグループトルネードのポスターだったんだ。 俺も男子更衣室にはふさわしくないよね。 つまり、女子更衣室と男子更衣室のポスターは互いに入れ替えられていると。 それだけじゃないよ。二つの更衣室にはもう一つおかしな点があったんだ。そうだよね、大垣さん。 けれ、おうがね。 プロテインコーヒーのことを言っておるのか。 けれ、くれ、くれ。 プロテインコーヒー? 以前女子更衣室でのトレーニング中に、 床にプロテインコーヒーをこぼしてしまったな。 それと、 事件後に見たときは、 そのシミがきれいに掃除されていたのだ。 けれ、ちゃんとができあな。 男子更衣室に入れ替えたの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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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れだ! いいわじゃん。 女子更衣室のカーペットにあったシミは、 掃除されたわけじゃないんだ。 男子更衣室のカーペットで見つかったよ。 それは確かに、 我がこぼしたプロテインコーヒーの痕跡だ。 では、カーペットまでもが、 入れ替えられていたというのですか? レスが何のためでしょう。 犯行現場を、 男子更衣室から女子更衣室に移すため。 そうは考えられないんだな。 男子更衣室のカーペットを移動させたんだ。 男子更衣室のカーペットを移動させたんだ。 そうすることで、 現場を部屋ごと入れ替えたんだ。 確かに、 そう考えることはできますが、 その行為は、 どんな意味があるのです? 何かとても現場を入れ替えるなんて、 どうしてそんなことをする必要があるのでしょう? いや、それにせに、 本当の殺人現場が男子更衣室なのだとしたら・・・ クリカー。 하지만 여성인 부지사키의 전시생도대초들은 여성공의실에서만 입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세세, 내가 반박을 해줘. 이거는 내가 예상을 하는데 비밀, 내 생각에는 그거 비밀, 그저 비밀한 동기였잖아. 그것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에요. 그니까, 남은 여성공의실에서만 입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여성공의실에서만 입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방법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 내가 설명을 드려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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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얘기했잖아. 토가영이가 그거 빌려줘서 할 수 있는 거. 내가 이런 입장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입장에 하는거에요. 이렇게은 이곳인 선생님은 아니요. 다녀석이 여성공acked team 입지 못할 것입니다. 아! 내가 알았어요. 당신에게 손을 led. 당신과는 그녀의 사이을 든다고 하자. 당신이 오늘 수십시온을 known 걸고 당신의 집안으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수십시온을 간에 모아gger 수 있습니다. 뚝뚝뚝뚝이 玄関方向 もちろん 桑田君の電子制度 じゃあ 藤崎さんが桑田君の制度手帳を使ったと考えられないの 何だべ 壊れてたんだよ 玄関ホールにあった桑田君の制度手帳 なるほど じゃあ無理だな 呆れるほどにあっさりだな それ以前に 他人の制度手帳を使うのは法則違反じゃありません? 法則にあったのは 他人への対応禁止だけだ 他人に貸すのは禁止だが 借りるのは禁止じゃない つまり 死人の電子制度手帳をいくら借りようとも 法則違反にはならないはずだ じゃあ その通りなの だが そもそも壊れているのでは話にならんな やはり改造したのだな やはり改造したのだな そういう高校級のプログラマーの腕を使って 手帳があげないか すっごい 電子制度手帳の改造は不可能だよ あのーだよ 勝手に中を開けると ゴハンブザーが鳴る仕組みなんで 桑田の電子制度手帳でもなくなって 改造したわけでもないかな むしろ 苗木誠殿の推理の方が間違い 被害者が男子講義室に入れないなら そうなっちゃうよね では僕は戸上くんに投票するぞ ちょっとな 苗木君の推理はいい線いってると思うけど 私は彼の意見に賛成よ ええ? 久々に口開いたと思ったら何言ってやがんだよ あいつは男子講義室に入れないんだぞ どうとろ どうして入れないって決めつけられるの? 男子講義室に入った可能性は残っているはずよ あーやー ジュンデレー あーやー コッパーかっせー あー コッパー オッパー ギリギリ君 それはどのような可能性だ そうね それを確かめるために どうかしら 少し学級裁判を休憩しない? みんなを連れて行きたい場所があるんだけど はっちゃけ? ちょっと ちょっと 何言ってんのさ その方が学級裁判も盛り上がると思うわよ それはあなたにとっても好都合なはずだけど え? 学級裁判が盛り上がるの? え? じゃあいいよ 学級裁判の中断を宣言しましょう え? 本当に? え? 本当に? え? 見せたいものってどこにあるの? つまんないものだったら許さないからね 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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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俺の人は自分を守っているの? え? そし 保衣室? 今は散々調べたぞ! まさらなんだだぞいじゃ 피가이자는 시대에... 오이치도 구워식시... 전신을 지っくり... 지っくりと...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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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 조세는 카라다 오... 더븩 optimize... 제가... 그ionen... 그런데... 하지만... 여성선상 라같은가 interactive... 아니... 카재한은 왓이어야만큼이 다루는 연구가... 왓이 있어 나의 여성에만큼을 맞춰봐... 새로... 샤... 칼... 위리는 누구? 둘이kaa기 때문에... 그렇게 stack없는다. 다소거예요! 하지만... 시작할게요. 푸지사키여... 스완가 검색할 수 있을까? 아, 난 근데... 아, 이거가 그래... 전신을 질꾸리로 검색할거에요? 그렇게 하면謎이 도깁니다 전신을... 와이우가... 에? 아니... 아니, 너무 사과하는데 너무 강압적으로 해야하는거야? 너무 무거워 이런거에... 무슨 의미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악 무슨 말이야? 바... 바카자 그런 바카자 맞지? 내가 예상하는 그거지 그는... 뭐? 이 녀석은... 역시... 역시... 여자아소 ㅡㅡㅡ 아...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어엉 잘 들어왔어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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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ㅡ ㅡ ㅡㅡ ㅡㅡ 그래서 아까 얘기했어요 아오이가 여자아이한테 친하지는 않는데 남자아이한테 나이 같은 말 잘건다고 야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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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지사키가? 오이 오이 너희가 잘 안 알았지? 그런 건 처음으로는 알았지? 목 아파하네? 여기 학생 추천배들하고 프로필 밖에 앉을거였는데 구지사키 지희로는 남편이 남편이 그렇게 놀라진 않는데 그런 감성이 아니 왜 그렇지 그야 제노사이저 중 아 남자는 사실 굉장히 분화하고 있어 그렇게 이 이 그 그 ギリギリさんが見せたいものってこれのことだったんだね。 うっぷっぷっぷっぷ。 たしかに面白くなってきたね。 こいつは盛り上がってまいりましたよ。 じゃあ、印象を持続させたまま、裁判所に戻って、 シャチャと議論を再開させましょうか。 ギリギリさんが、 ええ、長くお待たせしました。 ではでは、学級裁判を再開します。 衝撃の事実発覚、 藤崎千尋は男だった。 では、その続きからどうぞ。 でも、あかんに言ったじゃない。 強いことをしてくれて、 毎日こうやって、 笑っ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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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どんな理由があったかは知らないけど、 藤崎千尋は、 女性ではなく男性だった。 それは確かよ。 笑っ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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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して、 被害者が男性だったなら、 男子行室にも問題なく入れたはずよ。 笑って、 彼女の電子制度手帳が男のものなら、 そうなるな。 笑っ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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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 笑って、 笑ったも Ч pianコミが通すですね。 それが、 男子男子制度手帳を提供してあるよ。 だって、 藤崎君は男なきだもん。 笑って、 大変買うし、 피가이자와 단쉬 콕이시스에 고러세 그 후, 조시 콕이시스에 운영받았다 조시 콕이시스에 입을 때 마이ゾノさん이나 에노시마さん의 전시 세ート手帳을 사용하면 용이 됐다 하죠 된다 그럼, 부지사키가 죽는 곳은 정말 단쉬 콕이시스였어? 그래야, 그 수업밖에 단정적일 수 없겠지 상대적으로, 현실을 움직일 수 없지만 그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지? 내 생각에는 누군가가 여자인기를 위장하기 위해서 일부 그런거 아니야? 그렇구나 용이 됐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얘 엄청 당황했는데? 갑자기 뭐, 술술 뭐, 자기야 뭐 잘난 짓이 하려니 갑자기 응? 그거 밝힐 수 있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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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밝힐 수 있는 시간? 아, 알을 오예 아이츠의 몸의 감촉... 女의 몸의 몸의 위에는... 도우모의 몸의 위에는... 도우모의 위에는... 도우모의 위에는... 도우모의 위에는... 만져미? 뭔가... 고흡수리 취소는... 아, 알을... 그러나... 이렇게 연결됐다 모든謎이ようやく明らかになった... 明らかになる 뭐,何も... 아니다가,犯人? 그流이 됐다, 근데... 푸흫흫 이건... 전 진짜 재밌다고... 근데 뭐가 자꾸 재밌anc다 가? 이케나... 그가 뭔가 충격먹을 것 같아나? 그러면 나이치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아직은inateannyista 금ити까? 藤崎さんの死をジェノサイダーショーの犯行に見せかけたのは間違いなくトガミ君だったと思う。 だけど、だけど僕はやっぱり犯人はトガミ君じゃないのかも。 犯人トガミが 아니야。 何? 何? そもそもナエギマコト殿が言い出しっぺなのに。 だって、トガミ君の有用の態度は、 謎が解けるのを楽しんでるみたいだ。 くいか、うん? 彼女は 그냥 죽이지 않고、 何を 즐기는ことだよ。 彼女は他人事だよ。 そんな風に振る舞っていられるのって。 くいか、彼女は他人事だよ。 実際に他人事だから。 ついにトガミ君が残した証拠は、 なんていうか、あからさますぎるんだよ。 わざわざ延長コードを使うことで、 自分が関わった証拠をあえて残したような。 そんな風に思えるんだ。 くいか月ね。 君は殺害現場が男子行為室だと知ったとき、 明らかに動揺した様子を見せたよね。 藤崎さんが男だと知ったときもだよ。 くいか月ね。 本当の犯人だ。 そんなところで動揺するはずがないのに。 くいか月ね。 なるほどな。 そうか。 明確な根拠がないのが気になるなら。 くいか月ね。 人事の犯人が動揺され、 くいか月ね。 ええいか月ね。 くいか月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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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정답? 나애기의 유도리다. 나는 죄인이잖아. 범인이잖아. 처음에는 여성공의실에서 시탈을 찾았을 때 그렇게 희생을 했었단 말이야. 왜 그런 짓을 해? 그니까 장난치고 자기가 안다니든 상관없는 거.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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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서로의 시간들이 다가가야 될 수 있을까? 정답은 정답은? 정답은 정답은? 정답은 정답은? 정답은 어떻게?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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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범인을 ter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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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А わたしは付き合もう。 疑問があるならどことん話し合う。 もしここで判断を謝れば、私たちは皆揃って処刑される。 그렇군요. 그럼, 저는 또 기다려주시겠어요? 물론 나도 참여할 수 있어요. 당신은 이스라고 말할 수 없죠? 아니, 이스라엘! 이스라엘! 아무튼! 다시 얘기해 볼게요. 그 후, 그 후에는 그 후에는 없을 것 같네요. 정확히 그렇군요. 그 후에... 그 후에... 그 후에... 그 후에... 그 후에... 그 후에... 먼저, 그냥 이번 판에는... 이번 척서에서는 게임을 즐기는 모습 같애. 일상이야. 그럼 범인이 남자야겠지? 남자 차이씨에 있으니까. 그 후에... 아니... 3 vantage 만이야. 그렇지. 그치, 예가 파여행을 그걸 했잖아. 제가.. hoon crease. Arc8 Sarun 今は少しでも新しい情報が必要だしね。 無理無理。やっぱ無理だって。 どうせ被害者を目撃したのだって。 犯人だけでべ。 そいつも名乗り出ねえだろうし。 相回も見えないで。 支援者の目撃。 피가이자을 목격한 사람은 다른 곳에 있을 것이다. 그렇군요, 세이스. 네, 세이스. 그냥 본 적이 있었잖아. 창고에 있다. 참 많이 찾네. 비가, 빨리 사자. 지난 시간에 오는 날이었습니다. 부지사키가 부지사키의 주인공을 목격하였습니다. 부지사키는 양양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걸 배경을 보니까 그냥 부지사키라고 하는 것 같네요. 부지사키는 스포츠 바퀴의 중간에 아래지낙을 수 있었습니다. 그치? 恐らくその足でトレーニングに向かったのでしょう。 その時なのですが、彼は気になる言葉を口走っていたのです。 藤崎君は足を急ぐと言いました。 急ぐということは誰かと待ち合わせをしていく。 そうは考えられませんか? 藤崎千尋殿は誰かと待ち合わせをし、その人物とトレーニングに向かったと。 彼が朝日ナがいくら誘っても、一緒にトレーニングにしようとはしなかったのか。 彼は彼は誰かと待ち合わせをしていた人物はよほど信頼されていたのですね。 逆に言えば、待ち合わせをしていた人物はよほど信頼されていたのですね。 待ち合わせが必要になっています。 大事な秘密が znaleてもかまわないと思うほどに。 いくまち nim poka いくまちいいでしょうね! 藤崎さんがそろお客さんの当たりです。 明かく複雑に来た話か. それが誰なのかを突き当てたいことです。 うーん、これだけの手がかرじゃん。 吐いているじゃない。 あ? もう犯人はわかってるじゃん。 えっ? 本当か? 誰が? 犯人が処分したスポーツバッグのチャージに注目しているのよ。 その特徴から考えれば、彼が誰と会ったかを明白になるはずよ。 それは本当なんですか? すでに処分された証拠から犯人が判明するなんて。 さあ指紋を調べるとか。 工具もないのだ。素人の僕らには無理だ。 そもそも証拠銀はすでに処分されている。 それでも、推理もできるはずよ。 みんなでよく話し合ってみる。 あ、話し合ってみろって言われて。 じゃあ、セレスちゃんに聞くけど、そのバッグやチャージには何か特徴とかなかった? バッグは倉庫にある普通のバッグでしたわ。 倉庫にあるバッグはその一種類だけですし。 私の記憶によれば、ジャージにはある程度の種類があった。 彼はパラネゼ、パラネゼですね。 それは、藤崎が持っていたジャージに犯人につながる手掛かりがあるのではな。 いや、彼はパラネゼ、スピーマッキーを使っているんだ。 彼が持っていたジャージについて話し合ってみましょうか。 彼はパラネゼを押しにするんだ。 그치? 진짜? 이런 얘기에서犯人이 알 수 있을까요? 나는 빨간색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크라 송구에서 가져왔어요. 정말? 이런 얘기에서犯人이 알 수 있을까요? 아니... 뭐지? 잠시만요. 타인 인연한 밤 직종 후지사퀴는 풀제도 가능한 것 같네요. 센스가 나한테 특별히 가르쳐줬다. 이게 붕이야 센스의 증언이라고 했지. 출발 가르쳐줬다. 자꾸만? 거보낸 체육복 체육복을 담아 드렸어요 contest 겨진 매인 koń 어떻게 하는 거지? 학생들은 학생들에게 말한다고? 학생들에게 말한 것은 나애기의 주인공이잖아? ㅋ 좋됐다! ㅋ ㅋ ㅋ ㅋ ㅋ 최고가 발굴된 줄 없어요 특히mann 별표는 자기야 무슨일이야 하아... 어쩔다가? 아멘 그녀의 진의 목적은 犯人의 출현을 희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犯人이 알게 된다고 말하고 도움을 사서 그러나 왜 오와라가 왜 이상하다고 생각했을까? 그럼, 왜 이래? 오와라가 싫어한다 이거 호루치기 밖에 없잖아 테루가 있잖아 호루치기 밖에 없잖아 그 말 아니야? 오와라가 그 남자는 그 남자였다 그리고, 그 남자는 죽였다 오와라가 그 남자는 그 남자였다 오와라가 그 남자는 그 남자였다 오와라가 그 남자였다 오와라가 그 남자는 그 남자였다 오와라가 그 남자한테 그 남자였지 오와라가 그 남자 네 나는 말이야 이게 다 맞춰되어야 하고 그게 아니라 완전 스팸을 스킵해버렸어 하.. 그.. 거.. 그.. 그.. 아 그럼 예약 치면 좋지 もう手がかりはありません。 うん、そろそろデボンを支えなくてもいいんですよ。 僕のゴーストが! それけば、山田くんは言っちゃったよね。犯人の証拠を見つけたとか。 本当?それって、どんな証拠なん? いやー、冷静に考えてみると、あまり関係ないかもしれません。 急に自信なくすなっつーの。 そ、そこまで言うなら、じゃあ。 もう、これです。 あ、それは? 電子生徒手帳です。 落ちてるのを見つけ、そして拾ったのです。 落ちてるのを見つけ、そして拾ったのです。 確かに、藤崎さんの電子生徒手帳って、現場からなくなってたんだね。 ええ、そうだった。 やはりそうでしたか。 僕もそう思ってたんですよ。 これは藤崎千尋殿のものではないか。 じゃあ、そこに犯人の手がかりがあるんだね。 そう思ったのですが、壊れてて気をすらしません。 おそらく、殺人が行われた後、犯人が証拠に滅を兼ねて壊したのでしょう。 だが妙だな。その電子生徒手帳は、そう簡単に壊れないはずだぞ。 ええ、その通りで、安全防水でしょ。 ですが、この電子生徒手帳は壊れていますわよ。 玄関ホールにあった、桑田くんの電子生徒手帳もで、自信満々の割には、壊れし… うぷぷぷぷ、実はそこに謎があったりし… さて、どうして電子生徒手帳は…? 約定。 ものくまは前に売ってたのが、この電子生徒手帳には弱点があると。 時、覚えてた。 ええ、教育手帳が。 感動もあんじゃね。 確かに。そう、口を滑らせたかもしれないけど。 でも、弱点の詳細は、誰にも言ってないんだからね。 だが、滅多なことでは壊れぬ電子生徒手帳が。 誰かが、その弱点に気づいたとしか思えないわね。 ねえ、ものくまは知っているのよね。その弱点ってなんなの? ええ、それをえっと。 学級裁判をフェアに進めるために、必要な情報だと思う。 フェアか。 ええの、それを教えちゃって。 マネする人が出てきたら困るからね。 ええ、じゃあ教えて。 絶対にマネしないから。 しょうがないな。 お願いされると弱いんだよね。 ええの、本当にマネしないでよ。 ええのせいでよ。 ええのせいでよくつかるか。 人間の限界に決めることは、 特別に発表しましょう。 無敵な電子生徒手帳の唯一の弱点とは、 僅子が高温状態にさらされると、 熱暴走して、不壊れてしまうんです。 ええのせいで、 ええのせいでよ。 ええのせいで。 ええのせいでよ。 ええのせいでよ。 でも電子製と手帳はサウナに落ちていましたから。 サウナ。 サウナの室温は摂氏100度にもなりますが、どうして火傷しないのか? それは蒸発した汗の水分を含有する空気層が。 ちなみにサウナで高温の空気を皮膚に直接吹きつけ。 俺は皮膚の周囲の空間ですので、サウナ内は静かにしておくよ。 なるほど。 でもいいラメ知識ですけどね。 でもさ、被害者の電子生徒手帳がサウナで発見されたってことは、もしかして犯人を狙って壊したのかな? 公安って弱点を狙って。 うーん、そうかね。 ではやはり犯人は知っていたのだな。 電子生徒手帳の弱点を。 でも犯人はどうやって知ったの? オノクマは誰にも教えてないって言ってたよ。 うーん、謎ですな。 偶然知ったんだとしたら? 偶然とはどういう意味だ? 犯人は何かの折に、偶然サウナで電子生徒手帳を壊してしまう。 そこで電子生徒手帳の弱点を知ったおかげで、二度目の藤崎千尋の時は狙って壊すことが可能となる。 可能性はあるかもしれんな。 では、誰がそれをやったんだ。 サウナに電子生徒手帳を持ち込み、壊してしまったに。 この辺りがあるかもしれんな。 一人だけ。 この辺りがあるかもしれんな。 電子生徒手帳をサウナに持ち込んだかもしれない人。 では、僕の答えだよ。 北海は私の答えだよ。 ぺっちゃいまるで、私の答えだよ。 ヒーローの長い枚によって、 日本に戦う人がなく壊して、 夜戦う人で戦う人で戦う人に戦う人が自分に戦う人は、 夜戦う人は戦う人... それが私の答えだよ。 夜戦う人は、サウナに戦う人の時に戦う人に戦ったの。 和田くん サウナで電子生徒手帳を壊したのって 君なんじゃないかな なんだと なぜだなぜそうなる 前に大和田くんと石原くんはサウナで我慢比べをしてるね その時大和田くんは制服を着たままサウナに入ってたけどさ あの時の制服には電子生徒手帳が入ったものだったんじゃないの そこで大和田くんは知ったんじゃないのかな 電子生徒手帳がサウナで壊れてしまう まあ、しかも 古代が人を殺すなって 僕は認めんぞ 明確な根拠を言いたまえ あの時は何があるの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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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和田くんの推理通りだとすれば 大和田くんが以前 自分の電子生徒手帳を壊していることになる つまり大和田くんの生徒手帳が壊れていれば 今の推理が正しい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がね 俺の電子生徒手帳はちゃんと動くぞ ほら見ろ やはり大和田くんの推理は間違っているんだ 大和田くんが人を殺すはずがないんだ 大和田くんの推理通りだった つまり大和田くんの偏と動か つまり大和田くんの提 pleaにあるんだ またいぜんくんの靏を宣伝していきたいな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おいろ這個なで? そう kart賓 plusieurs つまり大和田くんのということで またなんで ahí あの時は言っていた つまり大和田くんの推理通りという継続を あの時は Gut取りのポ swear 敵ば珠堅きの仕様の対応方 가슴이 망가져? 카드 리더가 맞는데? 잠깐만 아..잠깐만 아..잠깐만 이거 기억해 안 나? 나이기군의 계획이 맞나? 아..잠깐만 틀렸당가? 아 나도 이게 좀 신중해져 아잇..잠깐 왜 자꾸.. 아잇..잠깐 왜 자꾸.. 아잇잠깐 이거 아니야 x3 아잇잠깐 이거 아니야 x3 이거 아니야? 잠깐만 자잘깐는다고? 아 이건 아니야 자고 뭐야 잠깐만 잠깐만 뭐..뭐지? 뭐지? 뭐지? 아 나 잡았어 아잇잠깐 아잇잠깐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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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카즈 위덕이 아니었구나 이제는 마이킹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玄関ホールに置かれていたのは実は大和田くんの電子製と手帳でそして今大和田くんが持っているものこそがふわたくんの電子製と手帳ということですね。 でも交換って高速に引っかかる?僕はこう判断しました。他人への対応禁止という高速ではあります。グレーゾーンですがOKです。 よって否認と電子製と手帳を交換してもルール違反にはならないと判断しました。 どうなの?大和田くん。今の推理が間違ってるなら言ってくれないか。間違ってるなら。僕はそれでいいんだけど。 おめぇ。どうしたんだ兄弟。言ってやりたまえ。間違いだ。 そうだ。間違いだ。間違いに決まっている。今の推理はどこかが決定的に間違っている。全てお前のでっち上げなんだ。 クライマスチューイン。 クライマスチューイン。 どうしたんだ兄弟。言ってやりたまえ。間違いだ。 間違いだ。 そうだ。間違いだ。間違いに決まっている。 今の推理はどこかが決定的に間違っている。全てお前のでっち上げなんだ。 だったらもう一度最初から事件を振り返ってみようか。 今の推理が正しいかどうか。全てはそこで判断するはずだよ。 クライマスチューイ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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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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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걸... 아 잠깐만 이거 뭐지? 거의 다 끝났는데... 보면 추인은 했는데... 아 이거 맞나? 잠깐만... 아니... 아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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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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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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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잠깐만 이게 갑자기 밀려나는 거예요. 갑자기 크로스 아 이건 피해봅니다 미션파이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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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파이브сь! 미션파이브kan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今回の事件はそれだけじゃ終わらなかった。 死体の第一発見者となった乙神君の介入によって、 私たちのカーペットが少しずつ、 事件がさらに複雑化してしまった。 トガミは何かせいなかったのか。 現場に入ったトガミ君は、 図書室にあった延長コードを使って、 あることをしたんだ。 そうなんだ。 トガミ君は延長コードを使って、 藤崎さんの死体を貼り付けにしたんだよ。 正確に言うと、 彼の事件は、 彼の事件は2番の事件になるのか? さらに、トガミ君は悲願者の血で、 現場に血文字を残したんだ。 あたかのジェノサイダーショーの犯行だと、 僕らに錯覚させるためのだ。 そしてその頃、 トガミ君は偽装工作を行っているの一方で、 藤崎さんのスポーツバッグなんかを処分した犯人は、 サウナルームにと寄ってきたの。 最後の証拠品である。 藤崎さんの電子生徒手帳を処分するためにね。 藤崎さんの電子生徒手帳を処分するためにね。 そして、犯人の思惑と言う。 その電子生徒手帳は、 サウナルームの熱気によって壊れてしまった。 藤崎は知っていたんだよ。 電子生徒手帳は、 サウナの熱気で壊れてしまうこと。 なぜなら、犯人はその前に、 自分の電子生徒手帳をサウナで壊していたからなんだ。 これが事件の前方だ。 事件の前方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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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うだよね。 オーアダモンド君。 オーアダモンド君。 疑問したんじゃないか。 あなたもそっかはどう事件に社員が恋人を決められないぞ。 それに彼と淩陀を受けたんでしょう。 1番目の赤外なデザイタ。 1番目の赤外なデザインで、 インロタイムと、 インロタイムはあなたの内側を絶口に、 きちそうに見られた。 2番目の赤外なデザインで、 ウインロタイムと、 벗슨이 적당히 이는 건 미트가 되지 않습니다. 적당히 양쪽 버튼을 상당히 많이 파괴하죠. 다만 직종을 해야합니다. 문제 장점은 습관한 시간이고, 상당히 네거티브 타임에 하는 시간이고, 네거티브 타임은 발전책입니다. 술랑 버스마스. 그걸때 삐버타임을 사용한 건가? 아, 당신이 내가 삐버타임을 사용하지 않는 얘기야. 그럼 그거래. 오케이.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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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occuren 아 아 아 욕하면 It 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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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証拠を提出しろ! oud. oud. 今までも僕の考えがあっているクワタ君が壊れた自分の電子制度手帳をクワタ君のものと交換するはずなんだ。だからこれでみんなの手帳を確認し合わない。 真聞きる。 私はあれにも他人を殺れました。 同じだろう。 その人間を殺したんだよ。 殺したんだよ。 あー. うん? うん? うん、それでも 1000… 私は1000ポイントある。 80개 일단은 마치카네의 투표 타임을 시작합니다 너희들 먼저 스위치를 켜주세요 자, 투표 결과가 그로돼요? 자, 투표 결과가 그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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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귀엽다 하지만 그로돼요? 민주주의 얘는 참 궁금하다 얘는 참 쟤쟌 얘는 왜 쎄.. 왜? 아이 그치 내가 이럴줄 안했어 쓰만해 왜? 난 나도 그런건 못 비껄 못 받은거고? 진짜 와 두번에 앉아 슬픈이야 아셔 한 소년이 있었다 후지사기 치고 그니까 아까 그 5화에 증언을 하죠? 약함에 대한 콜프레스 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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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야 사연을 하셨다고? 그치? 계획장에서는 그...지도 뭐지? 이 여자가 안 나오네 그러겠지 그치? 차라리 여기 들어오지만 이거 유튜버라도 했으면 좋을텐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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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치? 네 그치? 으음 아 너네 아 소다 근데 얘는 왜 갑자기 아 소다 야 하기 그렇지 강한 남자 아 으음 크으음 그니까 실제 이동하면 잘 풀게 그니까 폭로당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부끄러운 추억이나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과거 어? 어? 오와라 형을 죽인거죠? 어떤 인물의 존재였느냐? 오와라 다이아 넘버 2? 근데 왜? 넘버 2? 아 혼담이 저거구나 오래와 아 현물이라 카게지라 그는 다이아니스의 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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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남자야고? 고... 고... 고맨나사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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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바뀌고 쉴대... 아... 야... 어찌보면...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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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얘한테는 은근... 희망적인 메시지였는데... 얘한테는... 절망... 그저... 절망적인 메시지였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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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루... 아... 아... 지루... 아... ㅅ... 아... 그니까... 치임의 입장에서는... 진짜 얘가... 얘가 강하다고 느끼니까...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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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처벌인거야? 아이고 아 아 근데 솔직히 나도 은근 뭔가 저는 후지사키 치키로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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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 얘를 반납하게 약한 부분을 숨기고 열심히 살아가잖아 그니까 이 아중은 꼬라니 뭐 똑같지 얘가 좀 크겠어 아 아 돌아가자 미안해. 남순과의 약속 안아줬어 결국엔 5R 먼저는 그 질출시 때문에 조금 얘는 뭔가 좀 안타깝네 교통사고에서 형도 구해주고 형이 구해줬는데 그니까 날이 안좋네 뭐야 몬도야 무지사키 치우야 각자 뭔가 사전이 조금 날아가는거야? 뭐야 어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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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헐 사야졌어 오진 어? 뭐야? 설마 버터웨어 만들어보이는거야? 설마 이거 식당에서 내놓을 생각은 아니지 어? 하 그래도 아까 첫번째 부근이라는 났네 음 하 아 유리아 아 아 아아악!! 음..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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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然다 네.. 다켓.. 아아아아.. 아아.. 무슨.. ㅋㅋ 어.. 어쩌면 얘가 제일 흥맞다.. 보아.. 막키.. 으흫.. 시카타가 아리나세인와네. 어쩌면 쟤가 제일 미친 놈이야. 자, 저도. 아, 즐거워. 쟤가 같다. 쟤가 생각나.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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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자신이 검정일을 했을 때 누가 이렇게 파이트 시메이션을 한 번 해보는거야? 미친놈인데 하긴 네?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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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딨어? 하긴 바다다.. 잠시만요 와 도라빈을 나뉘게 야 그 허락에 니가 죽으면 어떡해 하샤이잖아 죽이고 따위같은 여긴 으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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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이 음 아 으으음 으음 누구랑 대화하고 있다? 첫 사이너세로 그녀가 있었나? 마이든으로 얘기하는거야? 야챔을つ Moore가 왔다. 물의 열면 어머니. 입구는 죽esteem. 일부러요시원게 오 smoother Mo 아니라 wre기겠지? 그것은 Leon하트 광주로enes Ireland 더 패고 끝낑지요 프랑아트 af TOM 오늘은요 entrepreneurial 역 Techniques 도화상은 원래 차인의 역할이 원래 되었어? 여보 짝짐? 뭔가 좀 웃겼어 접수는 했지만? 그러면 뭔가 손에 싸는게 있나? 아무래도 모노코마야, 얘야. 딸, 뭔가 애통한게 있나봐 이채천은 여기서 끝난거지? 우아다 자, 두비컨티뉴 크레이지 라이아몬드 히트켓습니다. 조조니? 근데 살짝 조조이죠? 세이브하고 여기서 마무리 직접 하죠? 자, 두비컨티뉴